제가 좋은 곳으로 가 내 차야 정말 즐거운 인생이었어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표정을 지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출발 이러분들 윌리 됩니다 나이스샷 어 뭐야 어허어허 제가 차량의 모든 문을 제거해볼게요 제거 그렇지 다음에는 여기 있는 문을 제가 소화전을 이용해서 목욕시켜드릴게요 여기 있는 소화전에다가 A번을 가져다주면은 미션은 클리어 빠이빠이 제가 멀리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멀리뛰기 점프 보시면은 살짝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소방차가 출동해서 물을 쏘는데 물이 부족하다 그렇다면은 이 소화전을 이용해서 물을 보충하는 것이죠 굿모닝 굿모닝 보시면요 어떤 차든지 그냥 다 밀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거 다 소용없어요 나 인마 나와 나오라고 어 내 길을 막지마 인마 어 제가 조금 뒤쪽에서 출발했지만 전부 다 제껴드릴게요 나오세요 인마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나이스 뭔가 약간 무겁긴 해요 살짝 밀립니다 여러분들 여기 탑승하시면은 먼저 발을 11자로 벌리고서 앞에 손잡이를 잡고 뒤로 누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발사 제가 네고도 한번 볼게요 호밀쳐 발사 한발 보시면은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아이쿠 세상이나 길이 또 막혔잖아 하지만 갈 수 있어요 보시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앞에 사람이 있어도 하이여먼 같습니다 하이여먼 같습니다 이번에는 깨끗한 도로에서 자 터널에서 아랍 드리프트 아랍 드리프트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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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까지 날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까지 눈 앞에 있는 절벽을 준비하시고 출발 보시면은 여기도 올라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제네시스 저같은 경우는 2016년식의 벤틀리 벤테이가를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3억짜리 차를 9천만원짜리 차로 만들어볼게요 아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그 원형 라이트를 완전히 제거하진 못했고요 뒤쪽에 제네시스 라인을 그려줬어요 이렇게 두 줄 있죠 빠르게 가세요 지금 아직까지 이걸 못했다고?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어 어? 아네! 아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 어? 날 지지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에? 저를 지지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에? 저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돈 다 털어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다 할테니까 윙 윙 윙 윙 윙 윙 톡도 살짝 내서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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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출발트 출발 옆에 있는 것도 K7이죠 여기서 왼쪽 제가 지금 2등 이쪽으로 살짝 왼쪽 왼쪽으로 왼쪽으로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징 볼게요 보시면 상징이 무려 11가지구요 이쁜 것들이 진짜 많아요 스코인 스트라이프 달아 줄게요 스코인 스트라이프 달아 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